안녕하십니까. 레지시탈스 속보 전화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강제북총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6일입니다. 대검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힘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 직권남용죄, 공룡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뭐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맡으면서 싹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중요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있어서 그 문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국가안보실에서 어떤 지시를 했고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싹 사라진 겁니다. 박지원이 싹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범죄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 직권남용죄와 공룡전자기록 손상죄 등을 적용했지만 이것은 적국을 이롭게 한 여적죄, 이적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좀 더 큰 여죄가 밝혀지면 박지원은 평생 해피포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힘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법 위반,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도 국정원장은 구속되고도 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례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나 서훈 이 사람들 굉장히 수상한 점이 많았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고발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이제 입이 백가라도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정원은 그리고 이 두 전직 원장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시작인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의 혐의 중에서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서훈이나 박지원이 저질렀던 일들을 전부 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문재인하고 같이 엮일 것이고 서훈은 더군다나 국가안보실에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훈 역시도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고 박지원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대북손금기술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줬던 USB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을까? 이것은 지금이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기록관도 도대체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USB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특히 거기에는 대북손금과 관련된 즉 요즘은 비트코인으로 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대북손금과 관련된 내용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에도 몇 차례나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한다 하더라도 대북손금과 관련된 부분이 USB에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큰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대북손금기술자 1인자가 누굽니까? 박지원이죠. 대북손금으로 실현까지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실력자죠.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까지도 파고들어 간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인간적 특성입니다. 저 사람은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박지원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반전이고 역전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박지원 자기도 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협조해주고 대신에 딜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박지원이 지금 여기에 걸려가지고 국정원으로 고발당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뭔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박지원부터 걸려 들어가는군요.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상 긴급 속보를 마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